여러분들 3년 내내 고생할 바에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제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사람 꼭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잘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중간기말 열심히 대비를 하잖아요. 중간고사 D-28일, D-35일, 사후주 전부터 열심히 해. 그치? 근데 중학교 때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고등학교가. 여러분들이 고2든 고2든 고3든 다 느끼실 거예요. 범위도 엄청 많지. 거기다가 난도도 엄청 높지. 문법도 어려운 거 물어보지. 다 막 복잡해.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면서 내가 평소에 문법 좀 해놓을 걸. 평소에 내가 독해 실력 좀 다듬어 놓을 걸. 평소에 단어 좀 외워놓을 걸.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험 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그럼 시험 끝나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시험을 볼 때도 역시 어렵구나. 만만치가 않네. 내가 이거 시험 끝나고 나면 내가 방학 때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치? 근데 시험이 끝나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냥 어허허허 하면서 또 퍼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않아. 혹시 여러분들 아니세요?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렇게 좀 허송세로. 이렇다 할 뭔가를 하지 못하고 금방 또 이 짧은 여름방학 보내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다음 학기를 맞이했는데 내가 크게 발전한 건 없고. 또 챗바퀴 돌아가듯 맨날 비슷하고. 만족스러운 성적은 좀 덜 나오고. 어때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금방 이게 버릇돼가지고 고3까지 그대로 가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3년 내내 고생할 바에 그냥 이번에 제가 하란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답입니다. 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법이 특히 부족한 사람인지 독해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먼저 진단을 한번 해보자고. 물론 둘 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쵸? 항상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좀 겸손하게 평가를 해보세요. 자. 일단. 학교나 인강 수업을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긴 적이 종종 있다. 흔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인강 수업을 듣든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막 무슨 문법 용어를 설명을 하세요. 하면서 이게 관계되면서 이거지. 얘가 얘를 꾸며주지. 여기서 여기까지 묶어야 되지. 여기서 투구정사가 어쩌고지. 이거 도치가 되고 주정사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런 게 하는데 어? 무슨 말이지? 뭔가 들어는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들어는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솔직히 있죠? 손 들어보세요. 부족하신 겁니다. 그쵸? 내신이든 학평이든 문법 문제가 나오면 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내신 학평이든 문법이 나왔을 때 어? 한번 풀어봐야 되겠는데? 어? 방문이 풀리겠지. 웬만하면 풀릴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딱 문법이 나왔어. 막 틀린 걸 찾으래. 아니면 어법상 오른 걸 찾으래. 어법상 오른 걸 두 개 찾으래. 어법상 틀린 걸 모두 고르래.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어? 벌써 식은 땀이 나고 막 등장 땀이 줄줄줄. 그러면서 아, 풀 수 있을까? 아, 하나는 찾은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아, 막 이래.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적겠어. 많겠지. 그쵸? 심적으로 불안감 느끼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요. 문법 문제가 나왔어. 응? 한번 풀어볼까? 웬만하면 맞겠지, 뭐. 이렇게 풀게 될 거예요. 알겠죠? 응. 자, 동사를 봤어요.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능동이네. 이거 수동이네.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동사 딱 보자마자 어, 이거 현재 완료 수동. 아, 얘? 과거 완료 진행. 아, 얘? 미래 완료 수동.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일단 동사를 보자마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놈이 수동인지, 능동인지 말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문법이 많이 부족하신 거예요. 왜? 아, 영어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생명이에요. 동사를 보고 얘를 정확히 능동으로 해석해야 되냐, 수동으로 해석해야 되냐, 뭐 하다로 해석해야 되냐, 되다로 해석해야 되냐, 하게 하다로 해석해야 되냐 이게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요.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모든 문장의 형식이라는 게 다 동사에서 파생되는 거 아니야. 동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동사를 보자마자 능력을 쓰는지 모른다, 헷갈린다 이러면 안 되지. 뭐 먼저 못 풀어요, 그러면. 그렇죠?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은 부족한 겁니다. 글을 빠르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면 빠르게 인정을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채울 생각이라도 하지. 그렇다 보고 어, 뭐 그래도 물음표가 생긴 적이 아, 종종은 아니지.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있어도 종종은 아니야. 만약에 심적으로 불안감 아, 솔직히 막말라 불안감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좀 너무 너무 이거 과한 평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아, 맞아. 내가 느낀 적이 있지. 분명히 있지. 그리고 아, 문법 문제가 내가 아직 문법에 확실하게 잡혀있지가 않아서 불안감을 솔직히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자기 자신을 객관적이고 조금 더 되도록이면 겸손하게 평가를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부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족한 문법을 3년 내내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뭔가 여기서 해결책을 딱 해가지고 딱 뚫고 갈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캐슬 든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이거 하나 들으시면 돼요. 고등영어 어법 개념부터 문풀까지 한 방의 완성. 이거 제가 올해부터 새로 신규 강좌 잘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저의 이 모토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냐? 이 강좌 하나로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문법은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는 거야. 한 강좌로 끝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끝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낼 수 있도록 정말 이게 커리큘럼에 짜여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한 강좌가 다 해서 47강이거든요. 한 45분짜리 47강이에요. 그럼 어? 선생님 47강이요? 47강 너무 많은데요? 안 많아요. 어떻게 많습니까? 이게 이걸 한 알 들으면 고1, 2, 3 모든 어법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게 많아요? 안 많지. 끝나는데 이게 진짜 많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걸 들었어. 근데 뭔가 제대로 해결이 안 돼. 그러나서 하니까 문법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강의 또 찾아 들어요. 또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또. 뭔가 좀 부족해. 그리고 또 다른 걸 찾아 듣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여러 개를 듣느니 이거 하나로 끝내시라고요. 끝내드리겠다고요. 어떻게 끝내드릴 거냐? 일단 여기서 개념 심화 문풀 이 세 가지를 다 그냥 갈아 넣었어요. 이 강좌 속에다가 하나에다가 그럼 개념은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중학교 한 1, 2학년 수준의 개념부터 시작해요. 그냥 기본적인 문장의 형식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저어가 무슨 말이고 보어가 무슨 말인지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문법의 미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시작해도 돼 그냥. 알겠죠? 선생님 저요. 저 문법 하나도 모르는 그러는데요. 저 노벨인데요. 괜찮아. 시작하면 돼요. 개념부터 다 설명해요. 중학교 1, 2학년 수준부터 시작을 하게 시작해서 기본적인 문법 있죠. 문장의 형식, 시제, 관계사,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이해를 100% 시켜드릴 거라고요. 제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제가 수업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딱 들었을 때도 이 정도는 이해하겠구나. 그럼 이걸 이해하면 이 다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걸 이해하면 또 이 다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제가 촘촘히 단계별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집중만 해서 잘 들어주시면 이해 안 갈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채워요. 그럼 한 다음에 이제 또 심화 개념이 따로 있어. 이 개념 강의가 16강이고요. 그리고 심화 강의가 8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문풀이야.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심화에는 조금 더 내가 이제 문법 문제를 푸는 거랑 좀 실전적인 상황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공식 같은 것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복합관계사, 뭐 도치 이런 좀 심화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또는 뭐 삽입, 생략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24강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이제 24강 정도 이제 문제풀이거든요. 그럼 문제풀이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기출 다 풀어요. 뭐 다라고 하긴 좀 어렵죠? 90%는 풀어요. 그동안 역대 수능 하고 하고 이 엄청 아득한 그 옛날 1990년대에 있었던 수능부터 저 다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옛날 수능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다른 거 없어요. 문법 묻는 거 다 비슷해. 물론 유형은 약간 다른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물어보는 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예전 수능 기출 문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최근 수능 기출 문법까지 해가지고 웬만한 문제 다 풀 거예요. 다 기출 다 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학평. 고1, 2, 3, 7개년 학평이라 그래가지고 고1, 2, 3에 3, 6, 9, 11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쵸? 그거를 한 70문제 정도 풀 거예요. 그래서 한 수능 기출 한 30에서 35 그 다음에 학평 기출 70개 해서 100문제 이상을 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풀까지 다 해요. 이거 다 하는데 얼마라고? 47강이라고요.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세요. 그냥.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엄청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그 잔소리를 들으시면서 마구마구 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이제 이게 카메라 너머로 모니터 너머로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잡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과외 학생 마냥 제가 잔소리랑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해요. 그래서 저의 정신교육을 마구마구 받으시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독해인데 자 독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자 내신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와요. 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고르시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선지가 우리말이면 쉬운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1번 겁네 길어. 막 세 줄이야 세 줄. 막 2번 막 두 줄이야. 엄청 길어. 복잡해. 쭉쭉쭉 5번 해가지고 무슨 일치 불일치 한 문제가 이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한 이 반면을 다 그냥 채워버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많다니까. 그럼 이런 걸 딱 보실 때 어려움을 느끼냐 안 느끼냐. 솔직히. 안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독해가 부족하다고. 그렇잖아. 벌써 선지가 영어로 나오면 벌써 부담부터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거 선지 한번 해석해봐라. 2번 해석해봐 하면은 막 떠듬떠듬 하시는 분 진짜 많단 말이야. 오케이. 전 현장에서 학생들은 이미 보잖아요. 보면 시켜보면 안단 말이야.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 해당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영풀이가 기습적으로 나왔어. 물론 학교에서 영영풀이 낸다라고 하시는 학교가 있고요. 아니면 영영풀이 낸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영영풀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영영풀이 문제가 기습적으로 나왔을 때 그 영영풀이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단어랑 지금 이 선지에 수록된 이 영영풀이가 일치한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영영풀이 해석이 어렵다면 독해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영풀이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의 뜻을 쉽게 영어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영풀이 자체의 난이도가 높을 수는 없어요. 높진 않단 말이야. 근데 그 영영풀이를 해석하는 것 자체를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그건 독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건 맞아요. 알겠죠? 그 다음 긴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가끔 주어동사 찾아보라 그러거든. 여러분들 시간 드리고 그럼 시간을 드렸는데 어? 주어랑 동사를 정확히 찾기가 힘들어. 특히 주어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찾기가 더 힘들죠. 여러분들 막 힘들어 한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거 막 과거 분사로 쓰였는데 이거 막 동사로 착각하고 동사 표시하시고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그리고 뭐 투부정사 됐 같은 게 나왔을 때 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난감함을 느낀다. 이런 독해가 좀 부족한 게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문장 처음에 나왔다. 문장 처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로 해석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법칙성이 있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냐는 거지. 뭐 투부정사가 딱 나왔을 때 됐이 나왔을 때 오케이? 아 이 됐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됐이니까 얘는 앞에 놔 명사일 수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고. 근데 그게 잘 안되면 독해가 부족하다. 그럼 이러신 분들은 뭐 들으시면 되냐면요. 이거 들으면 돼요. 영어 독해 13시간으로 끝낸다. 라는 강좌인데 이것도 제가 올해 신규 촬영입니다. 신규 촬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따끈 따끈 따끈한 셀핑 강좌란 말이야. 그럼 말 그대로 다 해서 러닝타임 13시간입니다. 13시간만 딱 투자하시면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어렵긴 하겠지만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런 식으로 묻고 이렇게 수식관계 돌려가지고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런 틀이 정확하게 생겨요. 단 13시간만 투자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 투부정사가 문장 처음에 나왔냐 중간에 나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석을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법칙을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수능이나 학평기출 예문에서 바로 접목을 시켜서 같이 테스트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강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들으시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걱정거리들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잘 풀고 싶을 거 아니야. 특히나 이제 학평이나 수능 같은 거 그죠? 선생님 뭐 다른 건 뭐 없나요? 뭐 이런 거지 뭐. 이제 3개년 모의회사 기출 한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법이 부족한 사람 독해가 부족한 사람 이걸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더 욕심을 내고 싶어. 그럼 이거 들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고1, 2 전문의니까 제가 고3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1, 2 자의소리 전국연합 모의고사 이번에 2024 버전으로 새로 찍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여러분들 학년에 맞는 거 아니면 내가 실력이 좋다라 그러면 나는 1학년이지만 2학년 거 내가 실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2학년이지만 1학년 거 이런 걸 잘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풀이 스킬에 대해서 그냥 강의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정확히. 문제 풀이 스킬에 최우선적인 중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오답률 베스트 7 각 회차마다 오답률 베스트 7을 제가 뽑아서 그거 해설 정확하게 해드리고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 문장 분석 깔끔하게 해드리고 이 지문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 어휘 하나를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면서 이 어휘와 관련된 동의어나 반의어 이런 것들 설명 다 해드려요. 정리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필기 노트를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 거예요. 핵심 필기 노트를.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이 스킬을 기르고 싶다 이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더 단어하기 쉽잖아. 아 근데 물론 단어장은 뭐 여름방학 때 한 번 끝내요 겨울방 한 번 끝내요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단어장은 원래 맨날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단어는 하루에 막 30분씩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잠깐 5분 쓱 보고 덮고 다른 거 하다가 잠깐 5분 쓱 보고 덮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할애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부담이 없고 잘 외워집니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름방학 다가오니까 방학을 맞아서 뭐 내가 안 하던 단어를 한 번 해보겠다 이건 좋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단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스스로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 옆에서 뭔가 시켜야 외워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분들은 이거 들으시라고요. 능률복과 어원평 강좌. 이거 제가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단어 외우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복도 엄청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의 시그니처. 항상 수능이랑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운 이 단어가 수능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드리면서 그 문장을 해석하고 이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다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드리고 그리고 또 이 단어랑 같이 알아두면 좋은 유의어 같은 거 반의어 같은 거 정리해드리고 그런 강좌예요. 그래서 단어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다면 저랑 하시라고요.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 방학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호성세월을 보내다가 방학이 끝나고 났는데 어? 나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네. 이게 문제지. 뭐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는 장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 개라도 확실히 하면 무조건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널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라도 꼭 하세요. 안 하시면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알겠죠?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왕이면 하나 하는 것보다 두 개 하는 게 좋겠죠. 두 개 하는 것보다 세 개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뭐 알아서 두 세 개 하게 될걸요? 제가 그렇게 다 만들어드릴 거니까 흥미가 생기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우, 재밌네. 어우, 김범수 선생님 하니까 좋네. 이런 생각도 절로 드실 거야. 그럼 저는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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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